우리의 주요 학생들은 별도로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우리 중고등부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의 통역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혹시 그 통역계가 필요하면 통역계에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다시금 지난 1년간 저희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며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힘써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지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 강연을 잠깐 멈추고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우리가 갖게 되었는가 물론 미국으로 볼 때는 1621년에 영국의 청교대 피르탄들이 미국에 와서 저들이 이제 농사에서 드린 우리가 날로 시작하지만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아닙니다 미국의 시작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과연 추수감사절이 없었는가 실제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성경으로 볼 때는 구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계속 초대기의 이유로 추수감사절을 들여왔어요 로만 캐둘릭 처치는 1500년까지는 추수감사절 외에도 95개의 페스티벌 절개들을 지켜왔습니다 95개 그런데 종교계획 이후로는 그중에 많은 것들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다 없애고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세 개 우리의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어긋나지 않다 생각을 해서 개신교들은 모든 절기를 다 없애고 특별히 세 개의 절기는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우리가 성경적이고 또 성경에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대한 성경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날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는 것은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개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중에 두 개는 하나는 우리가 6월절인데 이것도 감사절입니다 추수는 아니지만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죠 그러나 추수와 관련된 감사는 나머지 두 개는 추수와 관련된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맥추절입니다 들어보시는가요? 맥추 맥주는 들어봤지 맥주 보리로 만든 술을 의미하는데 맥추도 마찬가지야 이게 보리맥에다가 추수와 추자 그래서 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그래서 맥추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맥추절인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보리를 거두는 수확의 날이 그들은 봄이었어요 봄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봄은 6월절이 끝나고 6월절이 끝나는 50일제가 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50일제가 되는 날 그래서 50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 오순절 펜타코스트라고 그러고 또 7번의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7, 7절 7번의 안식일이 지냈다 그래서 페스티벌 오브 윅스라 그래요 7, 7절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초막절 7, 7절 5순절은 같은 우리가 이 경추기를 칭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추수감사절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수는 거둘 수입니다 저장할 장 그래서 이 어떤 추수한 것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수장절 그 곡식을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조합의 감사절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세 가지 절기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개는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이 절기를 어떻게 알았는가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절기 세 개의 절기를 기억하여 너희는 그날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명하고 있는지 제가 그냥 읽기로 할게요 신명계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이 세 개의 절기를 말합니다 이 절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세 가지의 절기는 그날의 주 앞에 그냥 나오지 말고 내가 곡식을 거뒀다면 곡식을 내가 준비하여 힘이 되는 대로 그것을 주 앞에 드리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 가지의 절기를 그들은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절기는 여전히 성경의 말씀대로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 앞에 감사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먼저가 우리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물론 맥주절은 그들이 그 보리를 거둔 다음에 드리는 감사로 주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우리에게 같이 양식을 주어서 육신의 양식을 주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맥주절을 드리는데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이 맥주절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육신의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가 되는 날이 맥주절인데 이 맥주절 하나님은 또 하나의 행사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의 절기를 만들어 주세요 바로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신의 산에서 그대 하느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게 50일째가 되는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은 육신의 양식을 거두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이 맥주절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서 그가 주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영의 양식을 받은 것이 바로 이단의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두 가지의 우리가 일이 있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보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는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주신 그날 그게 오순절 그게 칠칠절 그게 맥주절인데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은 주 앞에 감사를 드려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하느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두 가지를 상기해요 우리에게 일로 갈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은 주 앞에 드려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요 또 하나의 절기 또 추설입니다 이때 추수는 일반적인 우리가 추수도 있지만 이때는 우리가 보리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쌀이 되어오시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모든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과일들 모든 곡식들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이때도 주 앞에 감사합니다 똑같이 우리 맥주절과 똑같이 주 앞에 주신 거 감사하는데 그러나 이 단어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떻게 이 절기를 드려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내가 그날을 맞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드려야 될지 여러분 레위기 23장 우리 그 다음 책 23장에 보시면 이 초막 수장절을 어떻게 짓게 될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42절 볼게요 39절에 볼게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모든 곡식을 내가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랫동안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킬 것이요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너희가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른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곱당에서 인도하여 내돈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으로 하여금 계속 그들로 대대로 알게 만들기 위해서 어떡하라고요? 수장절을 맞게 되면 맞으면 그날 추수를 걷은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광야로 나가서 그들은 장막 텐트를 치고 한 해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축하하는 절기를 지키는 그 행사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맞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초막을 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 그래요 The Festival of Tabernacle 초막절 그 수장절과 초막절은 같은 우리가 날입니다 초막을 치고 일주일간 보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왜 일주일간 광야에 나가 초막을 치라고요? 너희를 지난 40년간 하나님의 광야 생활 동안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항상 그들이 초막을 치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초막이요? 초막이 뭘 상징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에 함께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맞으면 세 가지의 행사를 갖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광야에 나가서 그들이 일주일간 초막을 치고 생활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성전재단에다가 그들의 신로한 물가에 물을 떠다가 재단에 물을 뿌려요 이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상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단을 통하여 물이 흘러감을 통해서 너희가 지난 40년간 너희에게 목마르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너희들의 모든 갈증을 채워줬다고 하는 거죠 너희에게 40년간 필요한 양식을 만나를 주었고 40년간 너희가 목마를 때마다 반석이나 그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필요한 물들을 하나님이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제공받은 생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진을 맞을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성전에다가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신로한 물을 떠다가 반석에 바로 이제 재단 위에 물을 뿌림으로써 성전의 물이 흘러가므로써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떤 양식과 생수를 제공했다는 것 또 하나의 행사는 뭔가 하면 성전 앞에 큰 촛대를 세웁니다 촛대를 세워서 거기다 불을 밝혀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불을 밝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지난 40년간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40년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래서 낮에는 더울까봐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주어서 너희를 보호해 주었고 그 다음에 밤에는 너희가 추울까봐 하나님이 불기둥을 그들과 함께 하셔서 또 너희를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너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인도했다는 거죠 가난으로 기둥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이 인도한 바닷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촛대를 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밤과 낮에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를 상기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초막지를 맞을 때마다 이런 세 가지 행사를 그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40년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래서 이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난 다음에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40년을 상기하면서 제 1장에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1장에 유학을 해요 내가 40년간 살았지만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어떻게 헤어지지 아니하여 40년간 입었는데 그런데 하느님이 그렇게 너희를 지켜주었다는 거야 40년간 옷이 닳지 아니하도록 하느님이 특별하게 그들을 섭리 가운데서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40년간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마다 만나를 주었고 또 만나가 지겹다 그러면 고기도 먹여주었고 먹이 말도 안 하면 생수도 먹여주었고 40년간 너에게 하느님 만나를 허락해 주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40년간 너희가 장막을 쳤는데 너희가 장막을 치기 전에 하느님이 너희를 인도하기 전에 어디에 장막을 치면 좋을까 가장 너희들의 안전하고 좋은 것을 하느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그 오는 길들을 하느님이 다 닦아 놓으셔서 너희들의 장막 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곳에 너희들을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을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우리가 그냥 장막을 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느님이 준비해 놓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장막을 치는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장막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의 내용들은 지난 40년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지 우리의 보호해 내셨는지를 우리가 상기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절규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너희는 심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다 아는 대로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일주일간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절규를 왜 주었는가 하면 여러분 왜 주었을까요 인간은 잊기 쉬우니까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종종 이 감사를 잊어버려 살기 때문에 하느님의 부득불 이 절규를 만들어서 그날이나마 우리에게 베푸신 그 곡식이나 벌이라든지 모든 추수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에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가 그날을 잊지 않도록 해주신 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주 앞에 추수감사들을 맞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억지로 와도 우리는 이 날을 상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가지고 인도하셨는지 오늘 신장님이 기도하시다가 정말 하느님의 감동 속에 어떻게 인도하심을 보시고 또 정말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주간 우리가 힘을 써서 살아온 것 같지만 실제는 하느님 미리 우리가 장막을 책임에 준비해 놓으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모든 글을 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고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지난 1년간 건강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불경기를 맞아서 사업은 조금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굶어죽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필요한 양식들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었어요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모든 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나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실제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고 먹이고 필요한 생수를 주고 했다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는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억지로 힘써 힘을 다하여 너희는 감사라 그래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라는 맞아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감사한지를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절기들은 구약인데 오늘 우리가 신약의 백성 아니냐 모든 절기는 없앴는데 굳이 우리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도전할까요 이 모든 절기는 뭐에 대한 상징일까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뭐에 대한 상징이죠 뭐에 대해서 모형으로 등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훈에 대한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것은 결국은 뭘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초막절을 맞아서 오늘 초막절 수상절을 맞아가지고 당신이 행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절기가 누굴 위한 것이라고요 바로 나를 나에 대한 것을 기념하라고 만든 것이야라고 예수님의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한 1서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메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이 장막을 치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 거예요 그 장막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이 친히 우리에게 장막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호했다고 당신의 장막에 바로 이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 모든 행사가 끝나는 날에 예루살렘 성진 앞에 서서 당신이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시는지 초막절에 그날 행사 가운데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라 물을 떠다가 성전 제던 위에 붓고 물을 흘러가게 만드는 그 행사를 할 때에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7장 3, 7절에 명절 끝날 이게 이제 오늘 말한 이 초막절 수장장 끝날에 그 큰 날에 여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십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초막절에 이 물을 행사는 행사를 떠서 그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생수라는 거죠 내가 구약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너의 물을 마시겠는데 그 반석이 바로 나다는 거죠 파운데이션 성향에 우리가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너희가 나를 통하여 영원한 생수를 너희가 마시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신이 바로 생수의 바로 이 실체 초막절 너희를 이렇게 물을 주었던 그 물의 실체라고 당신이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 8장에 가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성진에 큰 촛대를 세워놓고 불을 밝히면서 사심과 너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요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 또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결국은 이 절기의 모든 절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또한 그는 우리의 하나의 생수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 우리의 죽었던 영혼 죄를 말미암 실음과 고통은 이 죄의 고통에서 성령을 보내고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수의 강 영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가 빛이 되어서 너희를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에 거할 수 있고 빛으로 걸을 수 있는 내가 존재를 만들었다는 것을 주님의 당신을 비유해서 초막절의 완성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구약에서 이와 같은 초막절을 맞아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뭘 상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주신 구속사약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해서 영혼의 그 앞에 참여 감사하게 만들기 위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실체가 오셨습니다 이제 실체가 오셨는데 우리가 감사를 멈출 것인가 이제는 실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맥주주는 뭐겠어요? 보리를 거두어서 여러분 실체 조합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게 뭔가 실체가 있을까? 예수님 무슨 실체일까? 보리를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듭니다 40년간 만나를 먹였어요 예수님이 그 보리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보리떡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 떡은 우리가 당신이 생명의 떡 당신을 상징하는데요 또 그날 뭘 주었다고요? 오순절날? 말씀을 주었잖아요 신의 산에서 우리 영의 양식을 위해서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살리게 하고 생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이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순절날 똑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7초에 오순절날 말씀을 받는 그날 신학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내려와서 온 백성의 성령이 충만하면서 제자들이 말씀을 증가했는데 그때 제자가 베드로가 말씀을 증가할 때 몇 천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을까요? 3천명이요 3천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성령이 임할 때에 3천명이 돌아왔습니다 3천명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신학에서 만약에 구약에서 그들이 보리를 거두어서 양식을 얻었다면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늘 죽어가는 심령이 3천명이 그날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됩니다 바로 그것을 영적인 추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도 바로 무슨 달인가 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절기는 실제 성령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맞을 때마다 뭘 상대한다고요? 실제적인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것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초대기 이후로 늘 감사해왔고 그때마다 주님을 잊지 않았어요 모든 게 은혜인 줄 알고 주 앞에 감사를 들어왔습니다 불구하고 또 나아가서는 당신 육신의 양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의 양식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우리를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살도록 늘 고민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혼은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 속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한 것 이것이 오늘 추석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추석 감사절 말 때만 단순히 하나의 1년의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오늘 이 순간까지 나에게 나를 잊지 않으시고 미리 장막을 칠 곳을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로 알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뜻을 다해요 제가 일찍 한번 소개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발자국이라는 시 한번 제가 소개했죠 발자국 원한 사람이 그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걸었는데 두 개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그 이사람이 얼마나 흐뭇하겠냐 그 말이에요 나중에 모든 여행 끝나고 뒤로 돌아와 봤는데 뒤에 발자국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발자국이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했더니 제가 굉장히 자기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순간 원망해 어떻게 주님 그 어려울 때 주님이 떠나셔서 나 혼자 걷게 하셨는가요 자 주님이 발자국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건 너의 발자국이 아닌 내 발자국이지 네가 힘들 때 네가 어려울 때 네가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때 내가 너를 얻고 안아서 내가 걸은 거야 그 내 발자국이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우리가 은혜를 이의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날은 모르더라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날을 맞아서 지난 1년간 여러분의 필요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영혼도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민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평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정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왜 우리가 이 날을 드려야 되는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날은 진실로 다시 한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주님이 홀로 두지 않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셔서 늘 빛 가운데 살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진심과 진심으로 오늘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성우를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오늘도 오늘 감격 속에 함께 교제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또한 그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아멘 아멘